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양력 1월 2월 양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드디어 2024년 갑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일단 2023년 개문년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훌훌 털어버리시고 2024년 갑진년에는 모두 모두 좋은 소식들만 있으시기를 하루에 도령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갑진년이죠. 우리 양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양력 1월 2월 운기를 살펴보니 우리 양띠 여러분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조금 머뭇머뭇 움찔움찔하는 게 조금 많이 보였어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조금 시기와 때를 놓치는 그런 운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급하게 서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냥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쵸? 지렁이를 한 마리 더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좀 부지런을 많이 떨어야 되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속도가 조금 뒤처지는 것들을 많은 행동을 함으로써 메꿔나가야 되는 운기다라고 사료가 돼서 2024년은 이제 좀 다른 해보다는 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준비는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사실상 10% 준비만 되어 있다 싶으면은 눈 밖을 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시기가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되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양띠 여러분들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잘 유념을 하셨으면 합니다. 잠깐! 한울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03년생들입니다. 개미생양띠 여러분들인데요. 양념 1월달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하 조금 주춤주춤한다고 하죠. 역시 오방기도 갈까 말까 망설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2월달에는 아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페이스를 좀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는 03년생이시면 아직 젊은 나이거든요. 지금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소송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생활비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불 안 가려야 되는데 가린다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가리면 안 돼요. 내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저도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한데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안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일 때는 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금전적인 것도 해결이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부딪혀라. 가감하게 해라. 내가 될까 싶은 일들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용기만 내면 된다 생각을 하시고 가감하게 도전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띠는 91년생 신미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 사자다. 이것저것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2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도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형국으로 보이긴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에 일을 일사천지로 해당하는 운기다. 어무지리의 격으로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내가 취업을 하고 먹고 사는 생계에 관련해가지고 좋은 결과, 소식, 합격 소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 명예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남들한테 박수받을 일, 축하받을 일이 많이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고 특히나 여성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결혼 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니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결혼까지 잘 진행을 하셔서 이때는 자식이 온도 빨리 듭니다. 남성분들은 좀 명예적인 부분, 사회적인 지위적인 부분으로 발현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으니 좋은 1월달, 2월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9년생 김희생양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1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하! 이것저것 실현과 고난이 있다. 다사다난하다. 조금 정리되지는 않는 일들이 많은 형국이고요. 2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에 내가 크게 과감한 결단을 해서 헤쳐나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장사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셔가지고 변동수를 좀 가져야 된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직장에서 뭔가 막힌 것 같아. 이직을 하시면 조금 풀리게 되는 운기입니다. 근데 이게 주저앉는 운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사가 안 됐는데 괜히 옮겨가지고 더 큰 대출에 휘발리는 게 아닐까. 직장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직장생활도 못하는데 딴 데 가서 잘 될까? 근데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나랑. 안 맞는 터가 있고 안 맞는 운기가 있는 겁니다. 이때 터에 이동수를 한번 두게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 사항이 더 진보적으로 발전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되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과의 뜻이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7년생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1월달 5반기 먼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하! 다사다다사다. 이건 초록색 깃발이 많이 나오네요. 조금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때라세 그런가 봐요. 양력 2월달은 어떨지. 아 이런 것들은 좀 막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다른 양띠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양띠분들은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 정미생 양띠는 끈기와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엉덩이가 무겁지 못해가지고 너무 빠르게 변화를 많이 가집니다. 자충우돌의 형국입니다.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여기 찔러봤다가 저기 찔러봤다가 하나도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조금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답답하더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은 엉덩이를 무겁게 해라. 결과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금방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해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걸 참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워버리는 형국이. 진짜 힘들다 싶을 때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추진력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55년생 을미생 양띠입니다. 올해 칠순 축하드립니다. 칠순이시고요. 자 양룡 1월달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룡. 자 1월달. 오 역시 대박의 운기. 좋은 운기가 들었다. 우리 양띠 여러분들 처음 빨간색 5반기를 뽑아보네요. 자 그 다음에 2월달에는 아하 이런 것들이 조금 속도 조절하는데 애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아마 이 55년생이시면은 칠순이시면은 그동안 한평생 가족들 밥벌이 하느라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삶을 많이 못 사셨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하고 싶었던 일들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제 2의 인생이 열리는 그런 포문을 여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내가 흥이 나서 조금 컨디션적인 변화가 있어 가서 감기봉살, 유행병 이런 게 조금 도울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건강수만 잘 잡아가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즐겁게 행복하게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새해 양념 1월달, 2월달 우리 양띠 여러분들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과감한 행동력,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만큼 조금 우물우물하는 운기가 보였는데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하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내가 우물우물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는 해입니다. 성과, 결과의 크냐 작냐의 유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24년 갑진년 몸 건강하게 돈 많이 모시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일들만 많이 쓰시기를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하늘 도룡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